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혹은 AI로 이미지의 화질을 극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화질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이미지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이거는 1024 이미지구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8192 해상도죠 8K 정도로 해상도가 이제 뻥튀기가 되었는데요 자세히 비교해 보면 확대해 볼수록 차이가 더 드러나죠 대략 같은 크기의 눈을 봤을 때 훨씬 더 또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의 디테일 같은 부분도 있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스킨 질감들이 더 살아나고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더 실제적인 사진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 화면이죠 자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 포인트 모델은 샴푸 믹스를 사용을 했구요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프롬프트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렇게 썼구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자 여기 밑에 제가 아까 스킨의 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로라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이 질감을 좀 더 극명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좀 더 높여 주면 되겠죠 이거는 모델에 따라 또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치들은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구요 다만 디노이징 강도를 제가 0.1로 놓은 이유는 여기 시드 번호와 관련해서 좀 일관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구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a 디테일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대한 그런 정확한 묘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구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사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돌려 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구요 위험할 뻔 했습니다 네 이정도 나왔구요 좀 더 얼굴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근데 제가 너무 급했죠 로라에 대한 설명을 전혀 없이 들어가 버렸네요 자 로라는 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스킨 핸드에 관한 그런 스킨 묘사를 위한 그런 로라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7월 중순에 나와서 사용을 해봤더니 스킨 표현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로라를 이용해 실사 이미지 구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add detail 이거 있죠 이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나 디테일을 더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을 잠깐 보면은 여기 0으로 놨을 때는 이제 기본 값이죠 여기서 1로 놓게 되면은 좀 더 피부가 디테일 해주면서 주름까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좀 더 뽀사시한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로라를 사용하면서 피부 질감을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저는 좀 더 사실적인 묘사보다도 조금 덜하게 하기 위해서 0.6 0.7 정도의 그런 수치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미지를 띄워서 한번 볼게요 1024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 보면은 픽셀이 보이게 되면서 예상도의 한계가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사실 뭐 작게 보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킨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 물론 이것도 지금 스킨이 좀 잘 나타낸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아예 없이 생성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다시 해 볼게요 이거를 지우고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미지가 나왔구요 띄워 볼게요 자 이게 로라를 사용했던 이미지고요 이게 로라를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그런 이미지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줄여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피부에 밋밋함이 좀 보이고요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느낌의 스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라를 이거 1로 해서 한번 다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왔구요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라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미지고 이건 로라 1로 적용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네 확실히 보면은 피부 질감이 더 살아납니다 화면상에서는 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직접 보면은 좀 더 비표현하고 그런 입체감이 더 잘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업스케일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미지 투 이미지 공간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보내주겠습니다 네 보내주면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미지 프롬프트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밑에 내려오시면서 이 모델을 기존에 사용했던 dpm++ sd 카라스 모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사이즈 바이가 있죠 이 부분을 2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0.1로 바꿀게요 0.1로 바꿔 놓고 스케일을 통해 2048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그렇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렛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위해서 enable를 체크해 주고요 타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설정치는 크게 건들 건 없으시고요 자 여기 처음에는 컨트롤 모드가 밸런스라고 되어 있을 건데 여기를 컨트롤렛 is more important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업스케일을 위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ultimate sd 업스케일 이 모델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있죠 여기서는 스케일 프롬 이미지 사이즈 이 부분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일은 2로 설정을 할 거고요 저는 지난 설정치가 있어서 이게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4x 울트라 샤프 모델을 선택해서 업스케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히 건들 건 없고요 여기서 이런 설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요 이게 업스케일한 이미지입니다 네 보면은 좀 더 피부 질감이 좀 더 실제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업스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해도 크기가 지금 두 배로 커진 겁니다 네 사람 눈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요? 보면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이미지가 더 좋게 보이죠 또 실제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를 다시 원본 크기로 갖다 놓으면은 이게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직접 보면 확실히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좀 더 더 업스케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가보실게요 네 현재 이거는 지금 2048 그런 사이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K까지 이제 늘어나는 그런 방법인데요 간단한 방법이고요 누차 언급이 되었던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네 클립 드롭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업스케일러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스무스하고 디테일드 두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크기에 따라서 16배까지 가능한데 사실은 8192가 최 한계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4배 정도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업스케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성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선 이 설정치를 그대로 업스케일을 진행을 해 주고요 업스케일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걸리게 되는 건데요 금방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미리 보면 이제 819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업스케일이 완성이 되었고 다운로드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최종 완성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100% 를 하게 되면 자 이만큼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100% 눈이 이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형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도 특별히 깨지는 부분도 없고 괜찮습니다 비교를 좀 해 보면은 대략 이 정도로 볼게요 물론 이렇게 작게 보면은 사실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스킨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미지 투 이미지 공간에서 업스케일을 한 이미지고요 그거를 더욱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클립 드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스케일을 활용한 것입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을 빼고 비교를 한번 좀 해 보면요 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눈 자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화면에서도 잘 보이실 겁니다 눈 뿐만 아니라 스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질감이 많이 살아가 나 있죠 아무래도 샤픈의 효과가 좀 있기도 하고요 입 모양을 보더라도 잎의 어떤 주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실사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해상도를 업해서 크기만 늘린 게 아니라 이미지 품질을 좋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가라든지 AI 생성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 하구요 더위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